이모랑 아주 편하게 있네. 편하겠다. 자세가 좋아? 자세가 너무 편해. 이모랑 이모는 이겨있고 혼자 행복한 강아지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그래, 랜아. 아이, 띠아. 아, 지겨버렸네. 랜아, 너무 깊이 들어갔다. 랜아. 랜게요. 랜아. 랜아. 몇 몇 년이야. 네. 네, 저희는 몇 yıl이야. 날씨였습니다. 예, 예. 네, 예. 물고기. 맛있어. 러브하니. 러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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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가 남습니다 네네네 네, 저 지금 하자고 싶어요 네, 저 그런지 뭐의 이름이? 고마워 파이베스 파이베스 오 마이 굿 나의 아름다운 뗄씨가 맘에 뗄씨가ầy 편하게 너무 cuid하고 뗄씨가 номерücklich 뗄씨가 넌? 뗄씨가 거기에 있는지 느끼하이네 이런 위치에 머리를 만드신 이거은 너무 씨앗 안녕 너도 멋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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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아 물 마셔 가 물 마셔 랜아 끌게요 그래 물 마시고 가 그래 거기는 왜 몰라라 자 가보자 가스 자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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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나? 예이 해피해 아주 오우 와예 공 뜯어졌어요 이런 애들한테 한 번 뺏기면 엠엥 제가 미안해 미안해 너 카메라 조심히 안 해 어머 얘 카메라 왔어? 카메라 저기 있어 얘 레나야 사고했어 사고 응? 제가 너무 당장하던데 어 사고 난거야 사고 그래 들어왔어? 열어줘 레나? 기다려 레나 오케이 터뜨려 레나 너무 빨라 자 레나 엄마한테 가 그렇지 렛게요 네 맞다 얘 어린가보다 응 얘 어린애야 어린애 어우 얘 뭐야 얘 인정 이 귀여운 생명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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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은 들어가면 얘한테 점프해서 어 점프했어 어 그래 매너가 있어야 돼 그치? 안녕 둘 셋 아잇 응 여자아이네 얘 제 저렴은 여자아이였어 응 감사합니다.